왜냐하면 이맘때는 한국의 야구에 코리안 시리즈가 있을 때이거든요 지금 한국의 프로야구가 10개 팀이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코리안 시리즈가 열렸어요 두 팀이 마지막에 결승에 올라서 7차전을 벌여서 왕중왕, 월드 시리즈처럼 패자를 가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어느 팀이 올라갔는가 뉴스를 보니까 서울에 프랜차이즈를 둔 두산 베어스가 올라갔습니다 그 페난트 레이스에서 1위를 해서 올라간 게 아니고 이제 5위부터는 플레이오프로 해서 계속 자기들끼리 싸워서 한 팀이 결승에 올라가게 되거든요 두산 베어스는 5위인가 4위인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결승전에 올라가려면 플레이오프를 3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산이 거기를 올라간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결승전에서 붙은 상대는 한 번도 우승을 못해본 처음 결승에 올라온 팀인데 어떻게 됐을까요? 두산 베어스가 4번을 연속 힘없이 져가지고 4위배로 남바했어요 아 그러면 너무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지쳤을 거야 소진했을 거야 하면 주전들이 아마 부상했을지도 몰라 그랬는데 감독의 인터뷰를 제가 봤어요 그 두산 감독이 쿨하게 인터뷰를 하면서 하는 말은 전혀 의외였습니다 선수들의 마음 속에 결승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영감이 팍 왔어요 질려고 누가? 왜냐하면 상금도 다 걸려있고 자기 연봉도 거기에 따라서 계산하는데 누가 질려고 하겠어요? 프로 선수가 당연히 이기려고 하죠 우리는 미러클두산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올라온 거죠 계속해서 올라와서 결승까지 왔는데 사실은 그들의 마음 속에는 결승까지 가지는 못할 거다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이야 그러나 결승까지는 가지 못할 거야 결승전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어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싹 웃더라고요 아하 그렇구나 그들은 모두 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했겠지만 그러나 결승전은 그들의 마음에 아젠다에 없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기겠느냐는 거예요 설계도에 없는 것을 어떤 공사 감독이 구현해낼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끝날 건데 일이 끝나든 저리 끝나든 끝나는 것 아니냐고 나는 최선만 다하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그러면서 그 완성의 의미를 내 마음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그 다음에 다시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포기해버린 것은요 누가 그 다음에 다시 할 수가 없어요 다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미완성이에요 의사가 포기한 환자를 누가 데려갑니까? 선생님이 포기한 학생을 누가 어떻게 합니까? 누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우리가 떠나버리면 그 일은 완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도 계승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면 완성할까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또 다른 시각을 보여주는데 완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이 좀 다릅니다 제가 찾아낸 대답은 이것입니다 끝내지 못해도 완성되는 인생 열환기의 대표적인 사람 엘리아의 인생을 생각해 봅니다 그는 불같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가 뭘 끝냈죠 여러분? 뭘 끝냈나요? 사실 끝낸 것은 없어 보입니다 부강국은 백여의 길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고요 엘리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선포했지만 왕들이 변화되지 않았고요 이세벨은 엘리아를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은 달라진 것이 없어 보였고 유행가 가사처럼 그렇게 세월만 흘러 그는 은퇴가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감과 믿음의 용기는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부름을 받는 거예요 여전히 해야 될 일은 많은데 그렇게 살리고 사랑하고 치유하고 선포하고 사역하다가 어느 날 하늘의 마차가 와서 그를 휘감아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끝내지 못했지만 완성되는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은 계속되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복음의 말씀을 재발견하고 성경을 번역해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돌려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무엇을 완성했을까요 그는 끝내지 못했지만 완성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꽃피우기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그의 로마서 주석을 통해서 요한 웨슬레는 하나님 앞에 큰 전도자로 변신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주의 교회에게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완성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완성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에도 계속 이어지게 하는 것 그게 완성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과 열정이 남아 계승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성입니다 그러면 마지막까지 마음이 떠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늘의 마차를 타고 올리워갑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늘로 올리워가면서 그가 사랑한 하나님 그가 사랑한 세상 그가 선포한 말씀 그의 불같은 싸움과 열정 어느 것 하나도 헛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사랑한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고 그의 믿음과 열정은 곧바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인생 공정은 하나님의 설계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는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오래오래오래 기억되어서 아름다운 메타스토리 하나님의 큰 복음의 스토리 안에 그 엘리야의 이야기는 남아있습니다 엘리사도 죽었는데 그의 죽은 시신이 시체에 닿으니까 시체들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열한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죽어서도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살리는 생명사역 물을 파면 우물이 나왔고 그 물은 살린 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연출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주님을 의뢰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딱 3년 사역하셨습니다 그러나 완성하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그가 이루시리라 이 고백으로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예수님은 딱 3년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딱 3년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딱 3년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딱 3년 사역하셨습니다